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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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을 되기 위해서 산 함께 이 글을 상자에서 꺼내요 바퀴는 자기 접시 위에 곱게 잘라 담아서 맛봐도 네가 근동하지 않을 뿐 나중엔 충동이 휩싸여서 차라리 휴지통에 죄다 버리고 싶어졌어 이불로 살을 감싸고 아무렇지도 않게 삶을 탐하고 이젠 매일 따위 오지 않는 편이 낫다고 이렇게 손을 모아도 이미 알겠지마는 소용없다고 욕조리던 찰나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지 그 소리 날 꾸질듯하누나 그걸로 너는 만족하는 거야 이제는 볼 수 없는 얼굴들만 사랑스러워 상대어서 다시는 열지 않아 그럼에도 나 날은 흐르고 이 삶에 익숙해져가 누구도 여기서 해줄 일 없이 모두 가면 싫어하니까 난 또 귀를 막았네 제사관인 자체 luigi 매일 날이 맑다면 어딘가 여행을 가죠 내가 내 날이 맑으면 어딘가 여행을 가죠 내 날이 맑으면 어딘가 여행을 가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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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